나 섬세한 남자니까 춤도 떠오를 것 같은데? 아니 안 떠오른데 나 안 떠올라 나 안 떠올라 하지마 왜? 정식이 하나 없지 아 왜 그래? 아 왜 그래 너? 아 왜? 너 낮쥬 했어? 진짜 낮쥬라는 줄 알았어요 미시오 오 여 센스 아아아아아아 따라줘 어 벌써 있어 접근 캐리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러 가는 여행 같은 느낌 지금 독특한 내 발이 된다 아 알겠어 여행을 수없이 다녀도 혼자라서 허전한 거야 으어어어hale 노래 좋은 것 같아 때에겐 좋아 뭐야? 이게 뭐야 발이야 어 진짜? 저거.. 아 저게 만약 웃긴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왜? 힘들게 일해서 등이 굽어진 어른들의 모습 아닐까 제가 저거 보자마자 서운강 아주버님이 생긴 모습 잠깐만 카메라ˇ마 대박이라! 야, 야, 야 무슨 뭐지? 우리 사진 찍자 아, 이거 너무 찡그레지잖아 웃어야 돼 하나, 둘, 셋 아, 나 너무 찡그리는데? 아, 완전 찡그레지 같아 아,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행복하네 이게 어린애 아닐까? 어린애? 수영아, 우리 어린애 시 한 번 만들어보자 빨리, 빨리 시 했어, 시 했어? 아, 시 했어? 애기들이 오줌 얘기하면 좋아지않아 방귀 얘기해 오줌똥, 방귀 이거 만들었어? 지금 여기서 주고받아서 만들다 알았어 주제는 어른인 척 어른인 척? 응 제목 어른인 척 뷰 어른인 척 빠른 걸음 그대는 그냥 걸음 어른인 척 달려봐야 어쩔 수 없는 어린애 아, 발걸음 억울하다 발걸음 억울하다 제 중학교 일기를 보는 것 같네 아, 이거 이어져야 되잖아 어른인 척하지만 그대는 나만의 어린애 아, 추운데 왜 이렇게 추워? 어린애? 아, 언제쯤 나의 이 큰 마음을 어린애 같은 당신이 이게 암묵적으로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다 아, 진짜요 괜찮아요 어린애 같은 당신의 순수한 모습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렸어 쏙 들어와버렸어 어우, 짜증나는 거였어, 지금 아, 몰라 망했자 와, 근데 진짜 둘이 잘 논다, 진짜 신기하다 어, 저거 뭐야? 뭘 보고 있는데? 원상을 바라보네 자, 선생님이 설명해줄게 네 그냥 보기엔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산에 간 거야? 아니, 내가 뭔 말을 몰라요 봐봐 마치 나의 마음과 같달까? 아이 같은 오빠의 장난에 항상 난 오해를 하곤 하지 어 뭐야, 자기가 이렇게 자기 웃어 봐봐 찍어줘, 나 생 몰랐어 보고 있어, 보고 있어 생각났어 자, 찍고 있어요 아이 같은 당신의 장난에 저는 또 오해를 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당신의 마음을 너 이거 괜찮게 했을까? 저는 이제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어우, 억울하다라 나 괜찮아 괜찮아? 봐봐 그냥 삶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? 그랬어? 오빠 이 작품 하나로 들어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떠나가는 거지 내 마음도 모르고 유 오빠, 어디 간 거야? 내 눈이 오빠 밖에 안 보여 가봤자 내 손바닥 위야 내 손바닥 위야 두 명은 뭐? 오빠 뭐 떠오르는 거 없어? 저거는 풍경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야 네, 선생님 저거는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만원경이야 구멍이 조그맣잖아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풍경을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물건 팔면 전 사요 아 성재 노트북 하나 샀거든요? 똑같은 거 샀어요 너무 좋다고 깨끗한 거 같아 그렇게 되는 거 같아 근데 오빠 이거 멋있다 구멍이 저거해 그럼 나 섬세한 남자니까 어? 춤도 떠오를 거 같은데? 아니 안 떠오른데? 나 안 떠올라 나 안 떠올라 하지마 왜? 조식아야 하나 없겠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너? 아 왜? 너 낮쥐했어? 아 진짜 진짜 낮쥐라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춤을 추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혼자 잘 놀아요 저희가 저는 진짜 미술을 정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술 무식인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이 망원경을 뭘 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오빠의 마음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심해 나가지고 선생님 놀이를 해보고 와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오 멋있어 와 멋있어 오빠 이거 참 맘에 들어 이런 거? 어머 얘기 바지 안 입었어 그런 것만 봐? 이건 한강 가리네 이건 한강 가리네 한강 가리네 한강 가리네 왜? 아니야 시영아 예술이야 예술을 예술로 봐야 되는데? 예술이야 오 이거 숲이다 숲 그래 숲? 응 어 수술이 아니라 예술이잖아 예술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돼 하하하하 멋있다 뭐야 이거? 파인애플 같다 어? 진짜? 어? 우리 과일로 호화 만드는 거 어때? 과일? 두리안수영 하하하하 내가 레드벨벳에서 초록색을 맡고 있잖아 수박수영 어? 왜? 수박수영 예쁜 과일 이름이 박수영이잖아 수박이 너무 크잖아 알았 망고수영 오오!! 가자 가장 키위성재 망수영 너무 수려다 아 어떡해 나 이런 거 못해 박사 못해 나 처음부터 완벽한 가사를 만들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알았어 오늘 있었던 일도 되고 음~~ 아 생각보다... 난 진짜 나는... 진짜 난 천재인 거 같아 제목 정했어? 아니 난 제목 정했어 제목 뭔데?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? 벌써 손발 억울할 때 준비하고 있어 계속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오우 아주 술술 써내려가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? 디스곡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나 완전... 나 완전 터도 안 좋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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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먼저 해? 어 제목 응? 쥐 안 랑꾸러기 응! 서운해하지 말아요 미안해야 하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아우 나 씨 어떡해 슬픈 눈 하지 말아요 맘이 아프지만 너무 이쁘잖아요 아하하하하하 졸린 눈 비비지 말아요 자야 하지만 재우기 싫어지는 난 장난꾸러기니까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이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막 오그라드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또 장난스럽게 저를 놀리는 글을 쓸 줄 알았는데 속 뜯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그 시가 고맙더라고요 아 진짜 오글거려 야 나도 했어 응 어 나 한쪽 귀 맞고 들을게 알았어 새어나가지 않다 아 아 저거는 어디서 배우는 걸까 아이처럼 수줍은 미소 뒤로 아빠처럼 듬직한 큰 손을 앓았어요 힘들다 투정되는 얄미운 입술 뒤에 말없이 안아주는 넓은 품을 앓았어요 그대 품에 처음 안긴 그날 밤 아 아 아 나 가슴이 아프지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빠는 제가 오빠에 대해서 굉장히 오빠처럼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오빠를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근데 항상 조이가 이렇게 챙겨주는 걸 좀 알아주잖아요 장난치는 거 같아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딱 그 글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글글라 아 됐다 됐다 근데 진짜 잘 쓴다 장난꾸러기 서운해하지 말아요 미안해하지마 너무 귀엽잖아요 졸리면 되기지 말아요 자야지만 제 옷 실어주는 난 장난꾸러기니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잊지마 힘들다 투정되는 얄미운 입술 뒤에 말없이 안아주는 넓은 품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를 우리 임현식 아주버님한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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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야 왜? 왜 그래? 나 솔직히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아니 이거는 자 이거 너 가지고 가고 이거 나 가지고 갈게 평생 묻어놔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임현식 아주버님한테 드려야 돼 이거 보여주잖아? 아 나 현식이 형 그럼 얼굴 보고 못살아 하하하하하하하하 난 장난꾸러기 하하하하 장난꾸러기 하하하하 스탠바이 미 오라 점 스탠바이 미 тому지 이iffen 이iffen